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라 소재, 부품, 장비의 국산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 중 약 64%는 제품 대책까지 적어도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중소기업 중앙회가 중소기업 약 1천 곳을 대상으로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기술 개발 관련 애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. 이 조사에서 응답기업의 50.7%는 소재, 부품, 장비, 국산화를 위해 현재 제품 개발까지 이르렀다고 답했습니다. 제품 개발을 완료해 상용화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묻는 말에는 가장 많은 34.1%가 6개월에서 1년 사이라고 답했습니다. 1년에서 3년 사이는 30.3%, 3개월 이내는 14%, 3개월부터 6개월 사이는 13%의 응답률을 보였습니다.